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게 다 뭐야? 성웅아,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?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알아주질 않으니 참. 세계그룹 같은 큰 회사에서 마케팅해주면 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좋을 텐데. 또 그 얘기.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결국 그 브랜드를 만든 사람한테서 나오는 거야. 그냥 세계그룹 이름만 빌려서 장인들 섭외하면 그게 무슨 의미야?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도 좋지만 나는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우리 브랜드를 좋아해주면 그게 더 행복해. 개멋이소. 그럼 반디 양초는 소은호만을 위한 브랜드인가요? 아우, 꺼져. 근데 나는 있잖아. 다은이 네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만드는 거 그게 내 꿈이야. 뭐야?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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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